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은 지난화에 이어서 에보수산 지하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의 모험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계속하기 플라위가 계속 있네요. 암튼 그랬죠. 이 쥐구멍에서 언젠가 쥐가 나와서 이 치즈를 먹을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의지가 충만해졌었죠. 갑시다. 치즈는 뭘까?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 놓여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오. 그러면은 생쥐가 못 먹을텐데. 오. 얘는 누굴까요? 뭔가 유령 같은데. 자고있네. 아직 안갔나? 유령이 큰소리로 반복해서 Z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자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쥬쥬쥬쥬 하고 말하고 있었구나. 강제로 옮깁니까? 어... 아니, 자게 놔두자. 어디로 가야 되는거? 치즈를 갖다주면 안되나?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아니네. 옮겨야 될까요? 지즈지지지. 지즈지지지. 아직 안갔나? 유령이 큰소리로 반복해서 자연척을 하고 있다. 옮겨야 할 것 같죠? 야? 허? 아하 넵스타 블룩이 나타났다. 유령이 이렇게 생겼구나. 유령이 아닌가? 넵스타 블룩 행동 어? 유혹하기 응원하기 위협하기 한번 살펴볼까요? 넵스타 블룩 허? 강한데? 이 괴물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 난 너무 재미있어. 아 유머 감각이 없는데 오 눈물 흘린다. 오 어떡해 어떡해. 안돼 안돼. 아 유머 감각이 없는데 뭔가 자기를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넵스타 블룩은 저 너머를 보고 있다. 어 그러면 응원을 해줄까? 응원을 해줘 볼까요? 당신은 넵스타 블룩에게 애써 웃어보라겠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헤에에에 지금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 오오 그래요. 허허허허허허허 오 이렇게 드디어 나와. 넵스타 블룩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한 번 더 응원해볼까? 당신은 넵스타 블룩에게 가벼운 농담을 했다. 헤헤 오 운다 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 큰 눈물도 있는데 칭찬을 해주니 넵스타 블룩의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다 뜰문하기 넵스타 블룩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것 봐봐 오 눈물이 위로 올라갔는데 이건 신사 블룩이야 마음에 드니 아 굉장한 장끼가 있는데 넵스타 블룩이 당신의 반응을 애탈 기다리고 있다 응원 한 번 더 해주죠 맙소사 평소엔 폐허에 아무도 없어서 오는 건데 오늘은 친절한 친구를 만났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음 오 또 쓸데없는 술을 했네 길을 비켜줄게 와 유령이 맞는 것 같죠 사라진 것 보니까 여기도 문이 있구요 어 프로게시 있는데 아 여기는 막혀있다 거미 제거 판매 수익은 모두 진짜 거미에게로 돌아갑니다 허허허허 거미 제거네 거미줄에 7골드를 둡니까 거미줄에 18골드를 둡니까 이 거미 제가는 18골드를 둘까요 19골드밖에 없는데요 요거 일단 이거 하나 할까요 7골드짜리 사봅시다 예 거미들이 끼어내려와서 도넛을 건네주었다 도넛 물품 거미도넛 거미도넛 HB12회복 거미사에다를 반죽에 넣어 만든 도넛 거미사에다라는 것도 있나 보니 갑시다 거미들을 위해서 7골드를 주웠어요 대신 전 도넛을 받았고 잊어버리셨나요 거미빵 판매점은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입니다 와서 거미가 만든 거미를 위한 거미음식을 드셔보세요 거미음식 거미음식 먹어도 되는걸까 개굴개굴 하 내 친구가 말을 전혀 안들어 말만하면 X를 눌러 내 말을 전부 넘겨버린다니까 맞아 X를 눌려서 혹시 아 너마저도 미안해 개굴개굴 F4로 풀스크린을 띄울 수 있다고 들었어 F4가 무슨 뜻이지 4프로그인가 이 방에 개구리는 3마리까지인데 이거 참 거슬리네 개굴 오 미고습이 가까이 기어왔다 몰드스머를 아는데 얘는 처음 보는데요 행동 미고습 대화하기 상관없어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물드스머리 조용히 울렁인다 미고습 대화하기 상관없어 아 섹시한 흔들림 미고습은 주변에서만 노는데 물드스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미고습 살펴볼까 미고습 약해 보이지만 그저 나쁜 무리와 같이 있었던 아 초월체 복종하라 그럼 왠지 몰드스멀을 없애면 미고습도 같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자비를 해볼까요 살려주기 나답게 되는게 최고지 아 오 춤추는데 미고습은 세상만사 걱정없이 보인다 몰드스멀 때문에 약간 그랬구나 어 이제 될 것 같은데 대화하기 히야 오 너 춤추는데 안녕 미고습은 세상만사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제 자비를 하면 되려나 살려주기 아 됐다 2굴들어 넣었다 개굴개굴 네가 꽤 자비로운다고 들었어 인간치고는 괴물들을 살려줄 수 있을 때 노란색 이름을 보인다는걸 알거야 아하 역시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건 아 정말 도움돼 그건 구려 하하하 정말 도움돼 꽤 도움되지 기억해 살려준다는건 꼭 싸우지 않겠다는건 아니야 어 아마 언젠가 그 이름이 노란색이 아니라도 해야할거야 어 피할 수 없는 어떤 전투가 있나 본데 따르릉 여보세요 청소한지 꽤 되었다는게 전체 그 소유 가능한 기수가 정해져 있나봐요 전화 한번 해볼까 연결중 토리엘이에요 안녕 아가야 미안하구나 할말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니 목소리 들려서 좋았단다 똑같구나 뿅 여기로 가는거 맞죠 밑에는 거미 재화점이 있죠 스위치는 하나뿐이다 왠지 떨어질거 같은데 오 한번 떨어져야되나봐요 얘네는 이제 알고있죠 어떻게 알았지 미고습이 가까이 기어왔다 일단은 몰드 스마을 보내주고 혼자있는게 최고야 오우 깜짝이야 또 춤추는데 안녕 미고습은 새삼아타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제 자비를 하면 되나 어 자비를 하면 되겠나 자비 숭리했다 한번 떨어져야될거 같죠 아 오 오 저 위에 있구나 이건 뭐지 뭐 옆에 있는거 뭐죠 아무튼 여기에 또 부륵이 있네요 구멍으로 떨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난 두고가 잠깐 유령은 나일 수 있잖아 그렇지 오 음 하하하하 오 올라갔다 아 또 나타났네 일단은 몰드 스마을 보내주고 살려주기 납게 되는게 최고지 꾸물꾸물 꾸물꾸물 이제 됐죠 세상만사 걱정이 없는 미고습을 살려줍시다 옳지 여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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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도 있어 채소를 먹도록 하렴 채소를 먹도록 하렴 초록색은 뭐지 베지토이드는 온화하게 낄낄댔다 식사 당신은 배를 쓰다듬었다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왠지 초록색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한 번 더 할까요 어 됐다 노란색이 됐네 자비 승리했다 아 얘는 뭔가 초록색을 먹어줘야 되는구나 아 저 식물이 제공하는 채소를 채소가 제공하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구나 여기 이건 빨간 리본이 있는데 룩스가 다가왔다 살펴보기 괴롭히지 않기가 있는데 룩스 괴롭히지 말자 성씨 아이 워컴 나 좀 그만 괴롭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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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스는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군 아 조금 느려졌다 그건 아니네 룩스는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어 이제 됐다 안녕 오굴 들어섰다 빛바랜 리본을 찾았다 빛바랜 리본 빛바랜 리본 아 방어구구나 더 귀엽게 보인다면 세게 때리진 않겠지 한 번 채공을 해볼까 리본을 창비했다 리본을 창비했다 아 리본이 보이진 않네요 어 정말 빛바랜 리본을 채공하고 있네 그러면은 반창고는 어디로 갔을까 아 반창고는 여기 있네 반창고 이미 여러 번 붙였던 것이다 HB가 10회복되네요 됐다 올라가자 여기는 어? 미고습이 가까이 다가왔다 얘네는 먼저 보내주고 팔을 흔들라고 사기 이렇게 이렇게 세상만사 극정이 없어 보인다 어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옳지 여기는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아래도 좀 볼걸 어 여기도 베지토이드가 있네 베지토이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식사를 하면 되죠 당신은 배를 쓰하다 맞다 베지토이드는 건강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초록색 여기 있다 옥수수 먹었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로 왔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채소를 먹이는구나 고마워 잘 먹었어 승리했다 되게 몬스터들이 다 귀엽다 츤데레구나 약간 쟤는 스위치를 엽시다 오 됐다 룩스가 다가왔다 룩스는 괴롭히지 않는거죠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군 보글보글 빔을 쏘고 있어 이를 박박 갈고 있다 오 됐다 안녕 승리했다 개성있고 귀엽다 다들 어 멀리있는 문은 출구가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강조할 뿐 파란색이 있구요 초록색이 있구요 빨간색이 있구요 어 이곳이 가까이 다가왔다 일단 몰즈스멀을 보내고 라랑 그냥 너답게 안돼 됐다 세상에서 걱정이 없어버릴 때 보내면 되겠죠 살려주기 음 좋아 이게 출구가 아니라고? 아 아 초록색 베지토이드가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아 미고습은 또 베지토이드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이거 좀 어렵겠다 일단은 식사를 하고요 당신은 배를 쓰아듬었다 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협동이라 당장 채소를 먹도록 안돼 어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어이구야 너무 많이 부딪쳤어 베지토이드는 온화하게 낄낄댔다 아 됐다 이제 베지토이드를 보내고 그냥 너답게 옳지 이제 보내면 되겠죠 그냥 그럼 이곳은 승리했다 이곳은 의외로 힘드네 이걸 읽게 된다면 파란 스위치를 누르시오 파란 스위치 알았어 위에 있죠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초록색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빨간색 스위치가 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또 나왔네 살려주고요 나답게 춤을 추고요 다시 한번 보내면 되겠죠 옳지 여기에도 파란색이 있나 오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런데 함정을 파서다니 저런데 함정을 파서다니 여기도 함정이 있겠죠 다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이 없는데 룩스 한 쌍이 당신에게 시비를 걸려한다 룩스 A 괴롭히지 않기 드디어 알아들었고 한 명은 나 좀 그만 괴롭혀 어떡해 어떡해 오우 나 큰일났다 이제 룩스 B 괴롭히지 않기 나한테 샅대질 하지마 오우 오우 어떡해 룩스는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살려주길 옳지 파란색이 어디있지 파란색은 어디있을까요 뒤에 숨어져있나 베지토이드 한 쌍이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얘는 힘들겠는데 일단은 식사를 한번 하고 당신은 배를 쓰다듬었다 베지토이드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토종이야 장물이 토종 오오오 이거 이거 됐어 온화하게 낄끼됐다 일단 한 명 보낼까요 신선한 아침의 맛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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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맞았어 그래 나의 건강을 책임져줘 식사하기 베지토이드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렴 채소를 먹도록 하렴 오 초록색 토마토 먹었어요 오 됐다 보내줄까요 살려주길 옳지 너무 힘든데 어 여기 뭔가 가로막혔는데 이건가 스위치가 있다 오 그래요 예 딸각하는 소리를 들었다 열렸다 헉 룩스와 동료들은 당신을 괴롭히기로 결심했다 너무 어렵겠는데 일단은 룩스를 룩스를 없앱시다 제발 더러운 이기주의 야 어떻게 됐다 당신을 빤히 찾아보고 있다 룩스를 먼저 보내고요 신선한 아침의 맛이야 어 아야아야 오 다행이다 찐 당근과 콩냄새가 난다 이거는 베지토이드에 식사를 합시다 나 너무 많이 먹었는데 채소를 먹도록 하렴 어 받아 먹었어요 아 먹으니까 피가 회복된다 일단 그리고 살려주면 얜 춤을 추겠죠 춤을 추고 이제 세상만사 걱정이 없어 보일 때 자리 아 힘들다 점점 갑시다 이걸 읽게 된다면 빨간 스위치를 누르시오 이거 이거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어? 바로 열리는데 미고습이 가까이 끼어왔다 살려줘 춤추는거 한번 보고요 좋아 이제 보내면 되죠 옳지 예 눌렀죠 아까 가면 되나 이걸 읽게 된다면 초록 스위치를 누르시오 초록색이 없어 보이는데 아 또 나왔어 삼총사 룩스와 동료들은 당신을 괴롭히기로 결정했다 일단 룩스를 먼저 괴롭히지 않고요 완벽한 아침을 먹어 이것만 피하면 되죠 룩스는 아야야 룩스는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자기가 협동이라 산자 오 제발 제발 됐다 베지토일드는 온화하게 낄낄댔다 이번에는 식사를 하고요 배를 쏟아듬었다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소를 먹도록 하려 초록색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해놔 HP가 얼마 안 남았어 팔을 흔들라고 자기 이렇게 이곳은 세상만사 걱정이 없어 보인다 자기가 여기 숨어있나 빨간색인가 보다 아 다시 처음으로 오는구나 빨리 가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빨리 가자 이쪽 같죠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됐다 빨리 가자 근데 HP가 없어요 회복하는 그 의지가 충만해지는 빛이 있음 좋겠는데 여기 있을까 개구리가 있네 개굴개굴 너와 나 사이 얘긴데 토리엘이 방금 전에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 음식을 좀 들고 있었어 뭐 때문에 한지는 묻지 않았어 말을 걸기엔 너무 겁나서 말이야 개굴 토리엘을 겁을 내네 여기서 나왔다고 헉 헉 이거 뭐야 여기 칼이 있구요 여기가 지하왕국인가 이 에보스탄 지하에 있는 그 왕국의 전경인가 장난감 칼을 발견했다 어 얻었다 가자 물어볼까 개굴개굴 너와 나 사이 얘긴데 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토리엘은 장난감 칼을 갖고 여기서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오 무서워 무슨 짓을 한거야 토리엘 잠깐 아이템이 있을까? 장난감 칼 무기구나 플라스틱 재질 요즘엔 희귀한 것 저는 막대기를 착용하고 있죠 장난감 칼을 착용을 하면은 뭔가 할 편할까? 일단 올라가 볼까요? 오 이 나무는 뭐지? 아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헉 들켰다 오 여기까지 어떻게 온거냐 아가 다쳤니? 자 자 내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두면 안됐었어 널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었구나 오 이런 더이상 숨길 수 없을거 같구나 이리오려 아가야 왜왜 좀 무서워졌어 이 고묵은 잎이 자라낼때마다 곧바로 떨어진다 아하 좀 아픈 나무인가 여기 빛이 있다 헤어속 작고 귀여운 집을 보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오 드디어 저장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화에서 이어서 토리에르 집 일까요?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모신이나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퍼리에르 손 Fake Rogue 토리에르 다신에 하다봤다 옷 hyg 드ox 영of 진짜 애 segment